자 시장 분위기는 뭐 상당히 뭐 괜찮죠? 오전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은 뭐 일희일비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과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이 아직 회복이 다 안됐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 자 그런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단발적인 부분으로 기업 실적이 상당히 나쁜 거죠. 자 그러나 2분기 되면은 2분기 이후에는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무조건이죠. 거의 무조건. 이 마스크라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대선이 11월달에 좀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 투자 자신감을 더 심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 이 부분이 이 투자자 경기 재개 경기 재개 하는데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주가의 강력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LB는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고 HLB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에너지 충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에너지 충전이 정말로 오랫동안 충전되고 있죠. 정말 오랫동안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못 갈까? 왜? 다른 바이오수들 올라가는가 보면 기술 수출 진행한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조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항암제 정말 강력한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HLB가 주가 상승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공매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있는 거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로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상당히 충전이 되어 있고 하반기 되면은 각종 호재들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자 그런 호재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 기업은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당연히 뭐 커지는 겁니다. 재평가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또 아주 방향 자체가 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면은 방향은 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힘없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이 1.4%나 올라서고 있죠. 어제 시간 외에서 지금 좀 빠지면서 99,900원의 끝이 났지만 오전에 뭐 그런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렇지만 다시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좀 숨고르기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좀 밀리는 부분은 지금 단계적으로는 뭐 유상전자 가격 형성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가를 찍어 누르는 세력은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뭐 가장 합리적인 지금 추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외인기관 외국인들이 신중인수권을 많이 가져갔죠. 자 그걸 가지고 지금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이 공매천원 그 물량을 갚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부담감도 상당히 이제 상세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또 셔커버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뭐 그런 저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가로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지만 자 때를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때가 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강한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모멘텀이 형성이 한번 되게 되면은 이제 슈팅이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상당한 힘으로 슈팅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슈팅이 나타나면서 재평가가 기업같이 재평가가 한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재평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승인되는 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간암 데이터라든지 교모세포종의 치료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매개체가 계속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FTA 승인 딱 받아내게 되면은 완전히 재평가가 되는 겁니다. 항암제죠. 항암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급성장하는 곳이 항암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백신 쪽이 되겠죠. 항암제와 백신 쪽. 정말로 강한 지금 모멘텀을 가진 시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회사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 보면은 항암제에 거의 뭐 목숨 걸고 있습니다. 항암제에 목숨 걸고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쪽에 또 목숨 걸고 있죠. 그 두 개가 양대 가장 큰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딱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저런 뭐 회장을 까고 욕하고 뭐 어쩌네 저쩌네 주가가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이제 휘둘리다 보면은 상당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자신감을 당연히 잃겠죠. 당연히 잃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은 자신감이 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죠.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리보세라닙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약물을 가지고 있는 HLB죠.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팩트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이 기업이 변화되어 갈 건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투자입니다. 그런 게 투자. 그런 게 투자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가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나 재평가되는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재평가가 되기 시작하죠. 보통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재평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다 타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자 이제 재평가 이러면서 탁 해서 재평가 탁탁탁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멍하게 뭐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자신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르고 조정하고 오르고 조정하고 오르고 조정하고 오르고 조정하고 오를 차례겠죠. 이 정도 됐으면 바닥 이제 다지려면 다지고 아니면 또 조정했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 올라가고 아니면 바닥 좀 더 다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결국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들이 너무나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남데이터는 깜짝 놀라죠. 그 데이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데이터들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캄넬리 주막과 콤보 데이터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거 잘 나가는 종목들 이렇게 보이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와 질투가 계속 옮겨 다니게 만듭니다. 오늘은 쫙 보니까 어? 이게 많이 올라가네. 패스, 반도체 장비주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구나. 아 이거는 잘 가는데 그래. 요거야. 올라갈 때 이제 옮겨 타고 또 그러다가 얘는 또 못 가고 하면은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잘 나가나 이렇게 보다가 어? 여기가 잘 나가네. 그럼 여기로 다 옮겨 갔다가 안 좋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고 어?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야지 내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어? 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투자하면서 계속 그 이제 뭐냐면 약간 어? 그런 거죠. 어? 나의 고집 같은 뭐 그런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한 믿음입니다. 강력합니다.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고집 못 부리죠. 고집 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된다. 분명히 된다. 어차피 되면은 여기 가서 모니터 뚫고 올라가가지고 난 팔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아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죠. 그렇게 가지 못하죠. 이 리보세라닉 가지고 그렇게 과연 못해낼까? 리보세라닉 가지고 그렇게 못하면은 뭐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바이오회사에서 리보세라닉 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못시킨다. 그러면 성공시킬 회사가 거의 뭐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미 판매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 완전히 검증된 그런 약을 가지고 하는데 성공이 안 된다. 이거는 뭐 말이 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전부 다 다 꽝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 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완전히 뭐 그렇게 싸잡아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 리보세라닉은 강력한 약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데이터들 뽑아내는 것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관에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약을 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올라서고 그런 거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은 좋습니다. 지금 기아차 좀 내려오고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서게 되면은 결국 뭐 HLB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겠죠. 어느 정도 올라선 상태에서 또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 또 기업같이 재평가가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지금 잘 참았죠. 이제 7개월쯤이다. 7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쭉 가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죠. 점점 그날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